2번째 3번 성공 2번째 2번 네 모이콜 모이콜 3번 3번 4번 4번 5번 1번 5번 4번 5번 1번 5번 2번 5번 사스카제카이 파일럴리스트 모이팩 트라우피스 오케이 넷츠 더블 워 나티 오케이 프리 트위스터 로그 룩 파이트 오케이 라스트 도호파이트 줄도 길잖아 오오오 오오오 첫번째 트라우피스 성공! 성공! 2번째 Double or Nothing War 3번째 Brain Twister 5번 끝나고 위키를 마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Let's go! 푸는 방법을 다르게 했다 다이점은 자 휴먼슴사 앞에 나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Brain Twister 푸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이점은 이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 이거에요 오케이 확실히 숙련된 조경도 다르네 은혁 선수 가면 뭐일까요? 보동을 했는데 보동같아 치면 뭐일까요? 자 그러면 은혜영 선수 브레인 트위스터 다시 하셔도 됩니다 효원 선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케이 렛츠고 하나 그쵸 그겁니다 자 넷 모잉갈? 모잉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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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룸5 다시 해야겠죠 여러분들 줄 세팅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앞에서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자 라스트 기술 도파이트 오케이 다음 선수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트로피트 역시 짬법이죠 두번째 기술, 더불어 나스윙 코리아 챔피언 세번째, 브레이 트리스토 줄 세팅하셨는데요, 룸5입니다 마지막 독바이트 독바이트입니다 워밀타임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와아 야 자 첫번째 기술 트랩피즈입니다. 렛츠고! 평소에 하던 트랩피즈는 모르잖아 우리 고은이가 바라네요 더블 워 하생 갑니다. 브레이트 트위스터 브레이트 자 다음 룸 5 난리 났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다운 사이버 다운 사이버 다섯번 한거 아니야? 바깥쪽으로 그게 규정이 뭐야? 완벽하게 마지막 독 화이트입니다. 한번 올려봅시다! 싸납기네? 자 첫번째 기술입니다. 트랩피즈 오케이 자 두번째 기술 더블 워 나세 오케이 네 자 다음 기술 브레이트 트위스터 다음 기술 룹파이트 약간 연습한거 같아요 자 마지막 기술입니다. 마지막 기술입니다. 독 화이트 바지가 훨씬 올리면 안되죠? 지금 올려도 그쵸 아 첫번째 기술 날라갔어요 자 세컨타임 바지가 훨씬 잘 된거 같은데 오 오 성공 자 가겠습니다. 첫번째 기술입니다. 트랩피즈 트랩피즈는 다들 무난하게 성공하시네요 두번째 기술곡 갑니다. 더블 워 나세 네 자 더블 워 나세 최초의 실패자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 번 더 오버타임 제영복프 자 세번째 브레이블리언트 오멀오멀 자 네덧트에 룹파이브 갑니다 몸별 타임 자 준비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룸 와이 오케이 마지막 기술 저 바지는 절대 안되고 드셔츠하면 되겠죠? 자 동빠이트 갑니다 오오오오오 한 번 마우스가 있었던것 같은데 자 이것으로 일단 KOK 라운드 1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 ,,, ,, , , ,,,,,,.